저는 지금 댄스 커버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. 춤이 많이 나가 control. 그 문기랑 이거 그냥 스테이 그거 원래 그거들 안 하고 그냥 왼손만 하고 왜냐면 뒤에 어! 왜냐면 뒤에 그냥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! 저는 지금 댄스 커버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저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